아, 좋아요! 어, 지금 춤! 조심히 계세요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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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다시,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!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! 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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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이야! 완전 찐이야! 어우, 날 잡네, 날 잡았어! 간다! 지금! 어이, 지금이 다래요.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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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! 가볼게요, 출발! 가자, 가자, 가자! 갑시다, 천천히, 천천히! 천천히, 천천히! 됐죠! 오, 어머니도! 오, 어머니도! 아, 사도사! 어우! 이미 노래 안 나와요, 다 해야 돼요. 가야 돼요! 아, 천천히, 천천히! 삐지 않고, 천천히 해야지! 어차피 노래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. 가요, 나오잖아요! 가유! 가유자! 아잇! 우리 마지막에 천천히 천천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게임이 끝난 거예요 너무 아쉽죠? 그쵸? 그러면 저랑 한 번 간단하게 한 번 더 해볼까요? 어떤 게임이냐면 우리 옆에 손 한 번 잡아보세요 우리 옆에 손 잡고 우리 선생님도 같이 손 잡고 우리 동그라미 한 번 만들어 볼게요 큰 동그라미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이쪽으로 동그라미 만들어서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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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출발 가자 이번에는 바틀으로 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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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앞으로 이번에는 뒤라 킹킹 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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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나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최종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요 우리 선물도 받으시고 우리 즐겁게 마무리까지 관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서 우리 선물 받으시면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